그런 숫자들이 전국 도처에서 이렇게 발견되기 때문에 참 문제인 거죠.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건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선거인 수가. 그런데 이제 선거인 수가 박힌 부분들이 한두 군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4월 10일 총선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황교안 전 당대표께서 장문에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유권자수 급등 선거인 수 급등 문제는 4월 10일 총선의 성격뿐만 아니고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선거 과정에서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인 수를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렇게 소개받으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이 득표수 조작의 추력부대는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린 다음에 실제와 부풀린 득표수 사이만큼을 위조 실물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투입하는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라는 양동작전을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그리고 지난 10년 이상 동안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선거 부정을 이렇게 진행해 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4월 10일 총선만 하더라도 간간히 2020년 4월 15일 총선만 하더라도 간간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의력을 집중해가지고 이 선거인수의 조작 이 문제를 이제 덜쳐냈는데 여러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그리고 기권표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전투표자 수가 바뀌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유권자 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조작을 통해 투표자 수가 조작됐다는 걸 뜻하고 또 실물로 된 위조투표자 수가 투입됐다는 걸 뜻하고 그리고 동시에 큰 이득을 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것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작 메커니즘이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또렷하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 수급 등 선거인수급 등이라는 문제는 그냥 보통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도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행정부 수장으로서 거부했던 국회에서 이제 통과됐지만 도지행분정부 수장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뭐 한 9개 정도의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런 법안들을 다 모아서 패키지로 다시 재결의를 하겠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사안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냥 대통령을 그림자 취급을 하거나 그냥 대통령을 허수아비 취급을 하거나 대통령을 그냥 갖고 놀거나 3년 동안 이런 일이 지속될 건데 3년을 버텨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과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찍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자업자득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오늘 주의를 한 게 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침 나경원 당선인이 우리나라에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에 또 한 분의 대통령이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윤 대통령이 그냥 뭐 스스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고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다 그거를 자초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힘이 뭐 그것을 원한 것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만사 다 그냥 자업자득인 거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둬들인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월 10일 총선에서는 전국 거의 예외 없이 그냥 선거구마다 닥치고 위조 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 안은 이렇게 여러분들 어둡고 칙칙한 소리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이렇게 기여한 적이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생성행 인공지능 열풍을 넘어서 광풍을 넘어서 혁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혁신적인 그런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그 활동 가운데 가장 이제 큰 쇠를 입었던 소위 엔비디아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는 반도체 설계의사이자 GPU의 이런 설계의 가장 앞선 선두주자가 그런 그래픽 처리 장치와 같은 GPU 같은 그런 컴퓨터의 여러분들 엔진 두뇌와 같은 것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메모리 여러분들 기능이 보완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메모리에 가장 중축이 되는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두사가 거의 독주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한국인으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참 대단한 기업을 우리가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이름 칩 공정이라는 것이 이른바 나노 공정이지 않습니까 10 마이너스 9 미터인 거죠 10억 분의 1 공정 지금은 3 나노 공정 이제 2 나노 공정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10억 분의 1 미터 정도의 초미세 공정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칙칙하지만 어떻게 한국이 저런 회사들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현재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추진체 가운데 하나인 HBM 12단의 수주들 수주를 여러분들 받기 위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격렬하게 경쟁하는 그 내용도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그야말로 ai 추론 특화형 칩인 그런 삼성전자의 마하 1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여러분들 오늘 정리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보통 칩이 아니고 대단한 칩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후반부에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